마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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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네토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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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쌔쌉 아이고 이걸 회중시계를 주네 고급 시계 세트 평균성 나불행위는 필요없다 안돼 마요 관전부수 관전 관절 부수기 스미 개도겜 분노초설 분노초설 아주 잘해 분노초설 전지 염원 헌신 전지 검은별 전전전전 천전전 천전전전전 천전전전 천전전 축성으로 회전빼지는 건 너무한거 아냐 에헤이 나와도 딜리가 나오냐 전지전지는 나왔는데 전지전지 다음에 할게 없다 돌려차기 전지 돌차? 무에 정신수양 마베우스 강렬 긴 전지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월 넣을걸. 마요랑 켈리랑 이 계속 했으면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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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사색을... 사색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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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숨겨진 비공개 영상들. 아스트롤라비보다 선의 코가 좋지 않을까. 쌈코드기라서 쓰네코 부르기가 좀 크로키나다. 요즘 오리하고 있죠. 전지. 전지. 오소시오. 돌사들. 스네코드인데 회피도 얘기나 좀. 흠.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아이 미친 현두비들. 뭐야 이거. 어 탐수온이다. 오소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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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ς. 오소시오. 오소시오. 으흐흛. 손.절. 라그나로크 뽑을 수 있을까 와 스네코 천신 전등 전등이 좋을까 제거가 좋을까 소잘라그나로크 도움 아니 이게 포션벨트가 나오네 이럴 줄어놨으면은 포션 아끼는건데 네 포션 돌려줘요 포션 아끼는건데 적중 적중 제거는 강하다 교훈 교훈 몇 날이나 볼 수 있을까 앞에 다 잡아야 좋은 모여 똑바로 쓰라 젠장 왜 나 사실 코스트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지 모여 똑바로 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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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톨, 카카오톨 잘 나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피 도약 저건 또 왜 밑에 박혀 있니? 왜 그래? 해피 도약. 교훈과 골드 사이에서 갈등. 교훈과 골드 사이에서 갈등. 교훈도 볼 수 있겠지? 아닌가? 아닌가? 못 보겠는데. 그 고생에서 타격 강화했네. 타격 강화했네. 타격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와... 와... 고스트 비서드. 하이구... 하이구... 이게 뭐야... 하이구... 전지 젖나 저거... 뭐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왜 이렇게 되는게 오니... 여읽혀... 지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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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트는 없고 코스튬을 먹을 걸 그랬나 그냥 으쩌박어 이걸 뭐..뭐 강화했다고? 백열 강화했니? 세상에 하나마나 똑같은걸 차라리 타격 수비를 강화하지 그래서 교훈 뽑기 실패 실패 필요한 카드는 닐리의 고서에서 뽑아서 쓴다 안나올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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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 사망 해리기 가리기 Intelligence 사망 서빙 사람 살려 맘에 오세 어서오세 캘리퍼스 열심히 일한다 여기서 교훈 못 뽑나 교훈 스톨링 교훈도 안나오나 밀리에서 교훈이 밀리에서 나오던가 안나오던가 캘리퍼스 어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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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시계만 쌓고 넘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혼 방패 333333 정품 수내코.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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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것저것 현실집에서 쓰고 이렇게 보면 밀리가 확실히 좋긴 좋아 게임 길어져서 싫어하는거지 효과는 참 좋아 교훈 아이고 이걸로 어떻게 심장 깨지? 창방은 어떻게 스네코 빨로 잡지 않을까? 심장이 빡세일 것 같은데 포션 사자 포션 아이고 리리안이 워스팅 감사합니다 맹고? 포션이 나겠지? 근데 포션이 별로 좋은게 안 나왔네 포션이 그래도 우힐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 흠흠 눈 정제된 혼돈에서 사색 빠지면 빡치겠다 황금눈 스네코의 눈 얼눈 얼눈이 제일 구덩이야 호호 하하 MO 아 이거 staying 안녕하세요 그래도 천신 썼네 집에 현실계 적들 끓는 울화 여번으로 힘먹어야겠지 이대로 넘어갈까 어차피 잡지도 못하는거 와 센터 교훈갑 아잇 강화해도 천신을 여번은 힘먹는게 맞겠지 아잇 전신 먹으냐 전지 먹고 마요 두번쓰는게 맞겠지 전지전지 마요마요 야 이정도면은 깰수 아이 졸라쳐봤네 이정도면 깨겠다 알파 알파 마요 24방원데도 쌓기 힘들다 아 아 뭐야 천신 계속 나와 아 아 아 아 오메가 오메가 심장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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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킬 아 뭐야 이게 엄청 힘들게 이겼네 을프단 을프단 아 아 아 아 심장 벗옵소 아 오메가님 충성충성 흐미 꼴랑 2655점 나왔다 진짜 간신히 등반만 했네 근데 검은 별이 너무 안좋은거같애 카카 털 덕을 좀 보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꺼별 강등시켜둔